예레미야 2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 관한 인생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항상 가장 좋은 길만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둡고 협소한 길을 가야 하고 때로는 위험한 비탈길도 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이 화려하고 탁 트인 길일 때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비참한 깊은 골짜기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든 가장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밝고 찬란한 정상에도 길이 있지만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길이 없어 보이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이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충생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아야 하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아야 하며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이룰 수 있게 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이러한 한 길을 걷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는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자족하는 삶이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